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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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미용으로 세계를 유행한다 허허허 워니타운 거짓투어 거짓투어 한 번만 드세요 제발 예이 반갑습니다 자아 우리 워니타운 둘째 날입니다 그지투어가 둘째 날인데요. 어저께 최대한 저렴하게 먹지 않습니까? 엄청 저렴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지투어답게 최대한 저렴하게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희가 좀 늦게 일어났는데 11시가 됐습니다. 11시. 아점 겸. 이래야 아침 겸 점심 붓기를 먹는 거를 한 끼로 줄여서 아낄 수 있겠죠. 자, 첫 개인 선택은 바로 노선 편의점입니다. 어떤 맛있는 먹거리가 되는지 들어가보셔! 고고! 자, 이거는 여기 좀 비싸요. 어제 먹으면 어제 한 2천 엔. 1800원어치를 먹었더니 이런 게 비쌀이 느껴집니다. 417엔. 여러분들 50엔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50엔 할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니까, 잘 생각하고 마시랍니다. 그럼 이런 거 먹어야 돼. , 130엔 얘기해? 120엔. 비싸네 1,200원 비싸네 생각보다 좀 비싼데요 고와이네 자 제가 지금 들어왔다 왔는데 무슨 편이죠 편의점 자체 음식이 4,000원 하고 5,000원 합니다 3,4,000원 어제 1,800원어치 대팔시간 전에 먹고 왔더니 비싸게 느껴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안점인데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무 가볍게 먹는거 아쉬워서 매장으로 찾아오는게 있습니다 매장에서 그나마 싼곳 가서 그냥 먹을려고 매장에서 한 3,000원 4,000원짜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끼려고 아까 편의점을 지나서 이곳 여기가 신세카이인데 한참 돌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돌았어요 보통 한 5,000원 비싼건 만원, 7,000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편의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갈거에요 후 저기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돌아다니는 결과 하도 가격계가 안 맞아서 다들 만원, 7,000원, 5,000원 이래서 저희가 최대한 돌아다니다가 다시 로순으로 왔죠 병의점 다시 와서 1인당 4,000엔 4,000원 400엔에 맞춰서 400엔 이상 먹지 않게 1인당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입니다 라면과 저는 삼각김밥 양갓에는 역시 라면과 삼각김밥 그리고 물을 하나 2인 1조를 샀구요 우리 감독님은 도시락 작가님하고 같이 도시락 라면을 사서 총 저희가 물하고 사서 1,400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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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엔정도로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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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편의점에서 아주 맛있게 1인당 4,000원정도씩 길거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 후에 요 근처 신세카이 신세카이 바로 입구 앞에 보면 공원이 있어 공원이 아니고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동물원에 들어갈 때 입점이 어떻게 되죠? 500엔 인거 같습니다 500엔 예 잘못보면 2,000엔 써있어갖고 야 2만원이야? 방가할래다가 연간에는 건이 2만원이고 한번 보는데는 500원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봤을때 자 이 안에 보면 여기가 지금 현위치에요 현위치에서 오늘쪽에 보면 꽁 뭐 묽게 좌이코 보고 있고요 호끼리 박쥐 좌이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목사 10 10 10 10 10 10 10 10 10 코끼리가 죽었대요 이 동물원에 코끼리가 죽었답니다 코끼리를 볼 수가 없대요 안녕 자 이게 표입니다 우리 4명 작가님 감독님 우리 양경태이제형 표 4개 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디쪽으로 건조할까요 이쪽으로 건조할까요 자 오른쪽 보여서 아니 어차피 이쪽은 출루잖아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일으키다 오자 동물원이에요 저는 얼마나 빨리 보이시나요 저는 선대만이었습니다 전체로운 선비 있구요 보라구 색깔이 너무 예쁘죠 와 색깔이 진짜 예쁘다 와 다리 봐 다리가 뭐 기계같애 로봇다리같애 와 저 다리를 지탱을 한다는게 이름 뭐야 무거구리 많네 하마입니다 하마 하마가 엄청 무서운 동물이에요 진짜 사람도 물어 죽입니다 순할것같이 생겼는데 하마에요 하마 움직입니다 물속에 있는 하마입니다 아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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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떼 다이어트 어 뼈 좀 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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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몸에 붙어있는 만큼 이끼같은거 먹나봐요 가만있어요 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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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언제 저기 들어갔었어? 제 친구입니다. 코뿌리. 양경도 닮았어요. 나와라 코뿌리. 도마뱀입니다. 저거 진짜래요? 야! 야! 한국사람들 돌돌리잖아.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가짜는 아닐 거예요. 설마 등불에서 그걸 가짜를 갖다 놨겠어? 자 기린입니다. 기린 조랑말. 기린 얼룩말. 뭐야? 사냥이냐? 뭐냐? 옆에 있다. 가재. 솜승가재. 모르겠다. 하이에나. 하이에나. 동물에 썩은 고기를 써. 30,000원 하이에나. 어디 있어?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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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네. ει. 라이언스. 물이 너무uggling. 다 잡니다. 일어왔네. 암컷 지났습니다. 암컷. 다시 잡니다. 역시 암컷. 여기 암컷. 시러고는다. 시러고는다. 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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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거지 여기 호황이랑 대교화로 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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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넙 democratic 넙대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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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에서 누가 있길래 귀여워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